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학생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데. 저는 오늘 대기실에서 딱 만났을 때 무슨 영국 신사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과찬이십니다. 교복도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학교 자랑 좀 해주세요. 스타트. 저희 학교는 일단 전통 국악기를 배울 수 있는 학교고 일단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그렇습니까? 저희 전공 선생님이 진짜 너무 좋으십니다. 성한준 얘기해주세요. 뿌듯하시게. 이수진 검은고 선생님 짱이십니다. 와 선생님 부럽습니다. 네 진행 계속. 그리고 또 이제 교과 수업도 병행하면서 사실 악기랑 이제 학과 공부까지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학교 자체에서 또 입시도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학교 예술제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저희가 계속 연주를 진행하면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입니까? 아닙니다. 학교 짱. 미래의 후배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절대 후회하지 않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고3이라 뻔한 질문이지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고3 돼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지지난주에 저희 학교 예술제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예술제도 방학 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성공리에 마쳤고 또 이제는 중간고사를 앞에 두고 있어서 또 공부와 악기를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고생이 많군요. 김현정님 오늘 어린 예술가 코너에 차승재 학생 거문고 전공이라니 오늘 방송이 특히 기대가 되네요. 벌써부터 우리의 청자, 청취자분들이 우리 차승재 학생에 대한 기대가 뿜뿜 나오고 있습니다. 이온우님 웃는 모습도 인상도 좋고 말투도 차분하니 어른스럽네요. 그렇죠 여러분. 저만 느끼는 게 아니죠. 어린 예술가 코너가 아니라 수요 초대에서 같습니다. 너무 어른스러워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자 국립고학고등학교 3학년 거문고를 전공하는 차승재 학생 이력이 화려합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하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재원 중인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수리했고요. 2021년과 22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다시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재학 중입니다. 지난 4월 11일 국립고학원 예약당에서 열린 국립고학고 교내 예술지에서 독주를 했고요. 지난해 12월 대만초청 소리누리예술단 공연을 했습니다. 11월에는 영재한음 제200회 특집 초청으로 남산구학당에서 거문고 산조 독주를 하는 등 많은 공연을 했고요. 2022년에는 제1회 차승재 거문고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제48회 난계 국악경연대회 고등부 전체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제38회 동학궁화콩쿠르 거문고 학생부 금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했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수상을 다 하면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콩쿠로 나갑니까? 또 이제 성인부로. 아 성인부로. 이미 성인 전부는 다 휩쓸고. 아 그건 아니지만. 이제 성인부 다 휩쓸 예정이십니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수상 격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연속해서 다섯 번이나 국립국악중학교 때부터 성적우수사 국악장학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교 1등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저희 학교가 전교 등수를 안 알려주고 과목별 1등을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1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난 2학년 2학기 때 제가 과목별 1등이 좀 많아가지고 교단에 나가서 시상을 대표로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상도 많이 받고 콩쿠로스도 많이 와가면 같은 전공 친구들이 좀 미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저희 전공도 짱입니다. 너무 잘 친절하게 해주고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저희 학교도 너무 좋고 지금 나와서 오늘 작정화 나온 것 같아요. 학교 전화하려고 작정화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헨스터님. 감기 걸려 학교 결석에 누워있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이 보이는 라디오를 보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멋진 오빠가 나왔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고 좀. 다른 멘트 없습니까? 더 멋진 오빠에 맞는 라디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나와달라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빨리 나으세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아 매력 뿜뿜입니다. 국립중학교에서 국악고등학교로 진학했다라는 건 거문고를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유추를 좀 해보는데 언제 시작했습니까? 저는 취미로는 초3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한 건데 저희 초등학교가 축예초등학교라고 사립초등학교였는데 1인 1 국악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국악기 하나는 무조건 접했어야 했는데 그중에서 자른 악기들은 제가 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 본 악기들이었는데 이제 거문고는 처음 본 악기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되게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결국 거문고를 선택해서 배우게 됐는데 제가 신체 구조상 손이 되게 많이 휘고 이게 거문고를 하기 적합한 그런 몸은 아니었어요. 신체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취미로 배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가 제일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혼도 나면서 취미생인데도 불구하고 못해서 혼도 나면서 정말 그 도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혼을 안 나보겠다 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취미생인데도 근데 열심히 하니까 또 늘더라고요. 또 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러면서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제가 늘어나가는 모습과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이게 더 열심히 하고 싶은 호기심도 생기면서 지금까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건 비교적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국악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국악 중학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 건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거문고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가야금과 거문고를 헷갈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거문고의 특징이 뭡니까? 거문고는 가야금이랑 공통점으로는 오동나무 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장방형의 악기고요. 특징으로는 가야금은 12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이 많은데 거문고는 그에 반해서 6줄 정도로 현이 절반이에요. 대신 가야금은 굉장히 줄이 얇아서 흔히 여성적인 소리가 난다고 많이들 말을 하고 거문고는 줄의 두께가 엄청 두꺼워서 손으로 뜯을 수 없을 만큼 두꺼워서 굉장히 남성적인 소리가 나요. 그래서 기타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기타가 왼손으로 지판을 짚고 오른손으로 스트로크라고 해서 뜯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문고도 왼손으로는 괴라고 하는 브릿지, 지판을 짚고 또 오른손으로는 술대라고 하는 대나무 막대기를 쥐어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소리도 낼 수 있고 약한 소리도 낼 수 있고 굉장히 음색이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줄은 6개고 고구려 시대에 왕산흥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확실한 건가요? 네. 고구려 시대부터? 네. 고구려. 그러면 가야금은 언제쯤 시작할까요? 가야금은 가야의 우륵이라는 악사가 신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통일신라가 통일이 되면서 그때부터 통일신라에서 유행하던 악기입니다. 그러면 검은고도 오래됐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검은고를 전공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느끼던 때 많이 있겠지만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제가 1학년 때 동아콩쿠르에서 금상을 받았던 대회가 있었고 또 이제 교내 예술제 최근에 열렸던 예술제에서 독주를 한 무대가 있었는데요. 이 두 무대가 가장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무대 둘 다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느꼈던 어떤 대회나 무대였고 이게 아무래도 동아콩쿠륨은 워낙 규모가 크고 메이저 콩쿠륨이죠? 네. 그리고 학교 예술제도 어쨌든 대표로 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부담감도 컸는데 이게 되게 부담감도 큰 만큼 제가 잘해야겠다는 그 인식도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목표지향적인 부분도 있어서 죽을 각오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서 준비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받고 실제로 무대에서 제가 연주를 하면서 연습했던 그런 소리들이나 음색들 그리고 리듬 이런 것들이 탁탁탁 나올 때 그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만큼 연습을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의 상응하는 결과를 이뤄냈을 때 행복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권혜경님 너무 멋있다는 말에 귀로만 집중하고 있다가 바로 보이는 라디오로 전환했습니다. 전환 안 했으면 어쩔 뻔 매력 뿜뿜 차승재군 오늘 거문고에 깊이 한번 심취해보겠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주셨습니다. 최미정님 우와 차승재군 설명이 규에 쏙쏙 박히네요. 전달력도 너무 좋네요. 보니까 거문고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합니다. 아 정말 이렇게까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론 공부도 잘하는 편이죠? 네. 이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이론도 잘 알아야 제가 연주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느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편 맞는 거죠? 네. 여러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론과 실기에 아주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차승재군과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라이브 연주를 청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연주할 곡 어떤 곡입니까? 제가 오늘 연주할 곡은 신쾌동류 거문고 산조입니다. 이 곡을 선택한 이유 있을까요? 이 곡은 사실 거문고 전공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잘해야 되는 곡이고 이 곡이 가장 거문고 연주해주세요 라고 어디서 부탁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레파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산조라는 것이 19세기 말에 생겨난 민속음악 독주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쾌동이라는 명인 선생님에 의해서 이 산조가 탄생이 됐는데 전 가락을 다 연주하면 약 1시간 정도 되는 대곡이거든요. 그래서 느린 진양 악장부터 시작해서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순서로 점차 빨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국악에서는 한 배에 따른 형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중중모리와 자진모리 꽤 빠른 악장에 속하는 악장들을 연주할 거고 5분 정도 되는 짧은 산조 가락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되는 곡인데 5분으로 추격한 거잖아요. 그럼 편집은 본인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짧은 산조라는 틀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많이 연주하는 가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긴 곡도 그 형식에 맞춰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20분 공연이다. 그럼 20분에 맞춰서 또 산조를 짜고 30분이면 30분 이렇게 맞춰서 짜는 형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합니다. 서양음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비투비로 구매자의 니즈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하군요. 그래서 대회에서도 정확히 10분 이렇게 정해주면 그렇게 막 쳐서 짭니다. 와 우리 국악이 굉장히 뭐랄까 틀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과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틀이 있다. 아 신선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EBS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지상파 생방송으로 전국의 청취자, 시청자분들에게 자신의 음주를 들려주게 될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 무대 준비했습니까? 사실 제가 라디오라는 매체가 처음이라서 이렇게 라디오는 앞에 관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떨리기도 하는데 이 앞에 관객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계속 감정을 전달하려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미지네이션으로 계속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를 준비하는 동안 신캐동류 거문고 선조를 제가 잠깐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재 16호 거문고 산조의 기능 보유자였던 신캐동이 스승 백락준 선생에게 전수받은 가락에 본인의 가락을 더해 구성한 산조라고 합니다. 신캐동은 백락준의 가락에서 휘머리를 추가하고 엄머리와 중중머리를 새롭게 구성했으며 휘머리는 거문고 풍류, 양청 도두리를 편국했다고 합니다. 신캐동 거문고 산조는 다른 거문고 산조의 유파에 비해서 역동적인 식임새와 탐법이 인상적인데요. 굵은 선의 가락과 명쾌한 조의 구분, 화려한 꾸밈이 특징입니다. 오늘 차승재 학생은 빠른 가락들을 모아 중중머리, 자진머리 역장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를 국립구학고등학교 3학년 차승재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를 신캡시VE 신캐동류 tr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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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이렇게 신박할 수가. 김고수님 사라졌네요. 과 후배님. 오늘 총출통입니다. 선생님도 등장할 법한데. 자, S정님. 승재 어머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제가 대기실에 승재 어머님을 또 뵙고 왔습니다. 정말 또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신데. 아, 저도 부럽습니다. 승재 어머님. 이렇게 멋진 아들. 김형욱님. 오늘 아이돌 초대하셨나요? 이진아님. 이진아님. 만만 본 정도로. 만만 본 정도. 오늘 첫 출연. 이진아님. 검은고. 검은고를 전공을 전공하는 국립구하고. 공직구를 전공하는 국립구학고등학교 3학년. 차승재 학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연주. 본인은 스스로 만족합니까? 그래도 무난하게 실수 없이 끝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참 좋지만 어쨌든 또 발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영상을 보면서 저에게 냉정하게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교과서 같아요 모든 대답이 뭐랄까 빈틈없는 AI 교과서 같아서 언제쯤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까? 지금부터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연습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순수하게 연습하는 시간은 한 3,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교 끝나고 어디 학원 가고 레슨 받고 이러면 금방 막 8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연습실에 오래 있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연습하는 시간은 3, 4시간?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느낌적으로 한 10시간만 이렇게 할 거든 느낌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막 10시간 지나야지 이게 엄청 강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제가 10시간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냥 1시간 집중해서 한 거랑 표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또 제가 MBTI가 P예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때는 뭘 하고 뭘 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성격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냥 집중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집중해서 아 이게 변론적으로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차승재근 중요합니다 지금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후배들이 우리 승재근을 보고 또 롤모델로 삼아서 할 수 있는데 아 맞다 승재형이 승재요파가 연습 4시간만 해도 된다고 그랬어 그렇다고 정말 4시간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이제 대회철이나 이렇게 중요한 시험 앞두고는 훨씬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승재근의 수습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1460님 와우 듣기 참 좋습니다 멋졌어요 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주셨습니다 1460님 고맙습니다 나현판소리님 차승재 와 너무 멋있어요 어린이수가 연주는 어리지 않네요 아이디가 판소리신 거 보니까 후배님이신 것 같아요 후배인데 차승재라고 부르네요 어머니인가?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또 응원 메시지를 격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연주는 어리지 않다라고 덕담 고맙습니다 김님 연주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외모도 훈훈하네요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홍창한님 방송 체질인가요? 아 귀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차승재의 매력에 우리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헤어나오시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받아줬는데 약간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약간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자 검은고 연주자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음악 어떤 음악입니까? 사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전통음악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커서는 조금 더 현대적인 것 대중성을 잡을 수 있는 음악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 예술성이랑 대중성을 잡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선배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연주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느끼고 있긴 한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영화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국악으로? 네 그래서 사극 같은 거에 영화음악이나 배경음악, 효과음악 이런 거를 하면 되게 좋겠다고 느꼈던 게 진짜 넷플릭스나 OTT 채널이 엄청 크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업계가 해외로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검은고 소리가 한번 집중을 받으면 그 K컬처에 힘이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아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현대 트렌드에 맞는 음악에도 접목을 시켜서 검은고를 널리 알리고 싶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7587님 승재군 잠은 몇 시간 자는지 궁금해요 연습 시간을 제가 물어보니까 잠까지 왔습니다 몇 시간 자입니까? 제가 잠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몇 시간 자입니까? 8시간 정도는 잡니다 근데 시험 기간 때는 조금 덜 자서 한 5, 6시간 자는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5시간에서 6시간 평소에는 7시간에서 8시간 네 아 알겠습니다 뭐 그래봤자 한두 시간 차인데 잘 잤습니다 잠을 많이 자야지 피부가 더 좋아지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박명희님 반디통 남기려고 EBS 아이디 가입했습니다 우와 진짜 아이돌 초대한 줄 알았습니다 평소에 듣나요? 아이돌 같다 잘 듣진 못합니다 맨날 만나는 친구들이 또 그 친구들이기 때문에 6년간 봐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친구들은 절대 그런 칭찬을 안 해주는군요 네 엽사를 찍습니다 옆사람의 엽기적인 사진입니까? 네 아 궁금한데요 나중에 좀 보내주십시오 네 자 연주자로서 롤모델 누굽니까? 저는 사실 되게 많은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 임윤찬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요? 네 사실 연주적인 면도 연주적인 면이지만 그런 말하는 인성적인 면에서 되게 제가 영감을 많이 얻었는데요 그 세계 콩쿠르에서 1등하고 끝나고 인터뷰하는 데에서 한 클라이번 콩쿠르? 네 그리고 끝나고 피아노를 가지고 숲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 보고 정말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느낌을 받아서 저도 너무 이게 너무 수상 쪽에만 집중되지 않았나 싶고 좀 반성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양보다 질의 연습이 중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피아니스트 임윤찬은 정말 하루 종일 숲에 들어가서 피아노 치고 싶다고 했는데 10시간 친 거랑 1시간 친 거랑 배반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해놓고 갑자기 임윤찬으로 갑니까? 약간 이제 저랑은 다른 세계 분이신데 사람마다 또 연습 방법은 또 다르니까 그렇죠 맞아요 오늘 제가 오프닝 방송 멘트에 데카에서 앨범이 임윤찬 새로 나왔거든요 두 마디를 연습을 하는데 7시간을 썼답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왜 그랬냐 하면 그것도 인터뷰에 나왔는데 딱 첫음을 치자마자 심장을 올려야 되는데 자기가 심장을 울리지 않아서 그 다음 마디로 전진할 수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윤찬 왜냐하면 좀 독특해서요 왜냐하면 국악을 전공하는데 저는 검은고 선생님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동년배에 비슷한 피아니스트 임윤찬 대공단아 서양 전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비슷한 또래인데도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정말 노력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참 신설합니다 이렇게 또래를 존경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롤모델로 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신설합니다 나연 판소리님 너무 귀엽고 인간적인 AI 차승재 연주자예요 우리 나연 판소리님이 우리 승재군한테 빠진 것 같습니다 저 너무나 궁금한데요 어떤 분일지 그렇죠? 분명히 판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같은 국악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나연님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년 후 내가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 있죠? 네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악기하는 게 되게 힘든 과정이잖아요 물론 즐겁지만 고난이 매번 오고 저의 한계점을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되게 힘든면서도 즐거운 면이 같이 공존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최근에도 그렇고 좀 힘든 면으로 계속 빠지려고 그랬던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처음에 재밌게 시작했던 걸 잊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뒤에도 그냥 지금처럼 그냥 재밌게 그냥 행복하게 음악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행복하게 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자 박연진님 완소 차승제 파이팅 파이팅 담임이 응원해 라디오 들으려고 수업 마치고 뛰어내려왔어 라고 단위 선생님 메시지 주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연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업 마치고 바로 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좋으십니다 박연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출연 재미있었습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습니까? 저의 이렇게 저의 어떤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데 처음 말해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신선했고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수도 없이 방송에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한 EBS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아 당연하죠 EBS 짱 오늘 멋진 검은고 연주를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차승제 학생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연주자 본인의 또 꿈대로 이 검은고 전통음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음악을 세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연주가 되기를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 끝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공연이 있으면 소식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팍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먼 길을 하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린 예술가 검은고를 전공하는 국립국학고등학교 3학년 차승제 학생의 무대였습니다